어 저 보존하세요 형님들 하시러 한번 해보실 분들 어? 야! 우와 우리 외국에 왔습니까 형님 자 왜..어딴가? 우즈베키스탄 아 우즈베키스탄 아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진짜 힘이 세거든요 진짜 힘이 세는데 지금 이분 진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표정 한번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? 뭔가 당황한 척 당황 안하고 막 이런 느낌 저 혹시 약속 있는 거 아니시죠? 오케이 오 Lucid 거기는 여러분들 이게 원래 엄청 세인 나라야 저기 왼쪽 inquiet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melting 자 오케이 손목 자 손목 오케이.. rooting 레디 아 너너너넚 고앱 레디 레디 용어 잘한다 아..여기 좀 마이 배야지 오늘 홍보기 외국 영화만 보고 있습니다 서양 정도만 자막 안나오는걸로 레디 레디 꼬 오케이 다시 마찬가지로 레디하고 꼬 했을때만 오케이 레디 꼬 꼬 우 우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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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안녕하세요 소송 분 주세요 고개 고개 자 한번 해보실 분 우즈백 형님한테 보존하실 분 다들 고개도 쏠보십니다 고개도 쏠보십니다 고개도 쏠보십니다 아까 잠시 들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도 한번 해봐 하니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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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다 자 하여튼 나한테 잽 안된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다치지도 않구요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우리 남성분 아무나 내가 하시면 내가 이제 뭐 여자친구 딱 데리고 왔다 일로와 이러면서 딱 이거 할건데 어 지금 바로 하려고 하거든 조심해야 되네 자 형님도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남성분 한번 예예 엄청 힘 쎄 보이시는데 아 형님 온타수 보니깐 뭐 그냥 80윙 왕이다 맞아 자 형님 여자친구가 원합니다 아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80윙 한번 해보실 분 어 형님 앞에 많이 나오고 계신데 한 번 해주세요 아 놀래요 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일 많이 나와 있으신데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야 이 커플 이쁘다 우리 안녕히 계신 분 80윙 한번 아 근데 이 커플 진짜 이쁘다 80윙 한번 해보시죠 아 지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니까 우리 여자친구랑 사귄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 커플티면은 뭐 오래된 그 주년에 맞춰서 왔거나 206일 정도 206일 206일 네 혹시 200일 기념으로 오신 겁니까 네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오셨구나 자 그러면 네 어 네 자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여기 화면상으로 여자친구한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일 기념으로 오셨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이제 또 어? 사랑 표현 한번 자 지금 이 영상은 평생 남습니다 네 어차피 유튜브로 여자친구한테 받치는 거니까 자 우리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어 손동작 조심하세요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보시고 어 앞으로 더 사랑해줄게 어 어 어 알아드렸어 오케이 손 잡으세요 자 우리 여자친구도 보고 있으니까 원래 여러분도 혼자 있는 것보다 여자친구, 여자가 있으면 더 힙이 더 강이시거든요 오케이 손잡으시고 150도 정도 발휘하죠 준비 알레디 고! 사랑하세요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잘한다 어 형님 나오세요 이야 부상토운입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다리는 왜 다치셨을까 다리를 운동하다가 어떤 운동하세요? 공차다 아 축구하시다가 축구 잘하시게 되겠다 딱 축구 몸이네 자 오른손 잡이 자 이분은 쥐다다도 할 말이 있어요 와 근데 아니 이분은 팔씨름을 하루 다니시는 것 같아요 손수건을 두고 다니시네 손수건 아주 힘이 딱 세게 보이시네 딱 이 체격이 너무 좋아요 큐벡이 여러분들 원래 힘이 엄청 세요 엄청 세요 박진왕? 박진왕입니다 박진왕 박진왕 그게 뭐예요? 아 그게 뭐예요 이러는데요 박수 갑니다 아 박수 오케이 잡으시고 여친 비인지 시댈 오케이 메디 컷 고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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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